하나, 둘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넣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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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주물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igue da 그러해 때리만 울 상태 참여Oh 개 쟀 우리 뉴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인사라고 적어놨네